낚시했잖아. 왜? 프라스톤 깨끗하게 낚아오니까. 다쳤어요? 아니, 프라스톤 깨끗하게 낚아나와. 찍어넣으면 또 열심히 해줄같이. 그렇지. 다큐멘터리. 근데 다큐멘터리 다 나와. 렌즈도 장난이 없구나. 이거 나중에 EBS로 나갈게요. 다큐멘터리 나가면 괜찮아요. 폼을 자꾸 안 좋아. 아니, 근데 얼굴 안 내버릴게요. 손만. 찍지 말아라. 어느 정도 내보내야지. 꼬랑지 머리에다가. 여기 뒤에서 다 찍어야지. 그럼 민기타 선생님이 나가라. 복합회계에 숙제이 있을 때. 세상에. 숙제 좀 숙제해야 돼. 쉬운 건가. 안 되죠. 확인해봐야지. 아직 안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 아, 형이 옮길이야. 닿게 하네. 네. 여기 옮길이야. 27. 진도 없어. 지우개. 피기 지우개. 21도 해놨어. 23도 해놨어. 아니, 24, 25도. 그래요? 아니, 내가 29도 해놨어. 아니, 땀 좀 올리라고. 다구나. 이거 다 쓸 수 없지? 연필은 다 쓸 수 없지? 연필은 다 쓸 수 없지? 맞아. 매장은 좀 연속해. 아휴. 아쉽게 손을 입고 봤어. 연속해? 응. 저기 있는데. 아니, 오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헤어지러워. 가을에이지. 오늘 누가 했지? 오늘 누가 했지? 오늘 못한 사람은. 오늘 누가 했지? 오늘 누가 했지? 오늘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대학이야. 시험 보는 거 같아. 대학이 아니고. 대학이야. 대학이야. 저거까지. 가마까지 지신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지? 가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져가야 돼요. 네, 가져가세요. 두 개가. 유약 취재 넣은 거까지. 취재가 품질하는 거야. 얘네. 해석까지만. 축소시킨다. 네. 그러면 이거 가져가야 돼요. 네, 가져가세요. calmly 가져가는데. 가지고 가는데. 누구 계 comunicował까? 서비스 armies. 가지고 가질 것 같은데? eller? 네, 환영 기성. 맛있어? 뭘까. 왜 많이 다 콘서다. тон... 고소한ười Only thing. 고춧가루 간장으로 찢어놓은거죠 그럼 잘하겠다 잘하겠다